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시간 2021년 1월 19일 아침 7시 10분 입니다 자 1월 19일 예 축하드립니다 안병희 선생님 승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점토회 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벽돌 벽돌은 무조건 이거 나옵니다 벽돌의 사이즈 자 한번 볼까요 자 벽돌은 무조건 시험 문제 이거 예 190에 90에 57 자 190에 90에 57 요새 이건 100% 시험입니다 자 백돌 한장을 온장이라고요 자 온장을 반으로 나눴다 반으로 나눴다 반 토막 이불의 오 25% 2호 토막 7호 토막 아시겠죠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벽돌의 품질입니다 1호는 평소에 바르고 갈라 흠이 적다 2호는 보통이고 갈라지면 심한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점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점토는 딱 하나에요 뭐 벽돌 얘기입니다 벽돌 얘기 아시겠죠 벽돌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자 1조 자 1조 2조 3조 안 나옵니다 가소품 벽돌 안 나옵니다 이형 벽돌 안 나옵니다 다공질 벽돌 별표 3개 자 점토의 톱밥 목탄 가루 등에 혼합하여 성형한 벽돌입니다 비중이 보통 벽돌보다 작으며 강도가 작습니다 톱재가 못 벗기가 가능합니다 방음벽 당뇨청 보은벽 감마이베에 사용합니다 다공질 벽돌 가벼운거 아시겠죠 자 포도 벽돌 필요없습니다 강제 벽돌 필요없습니다 자 내아벽돌 별표 3개 자 내아식 높은 원료의 내아점토로 상형한 벽돌입니다 내아도가 1500에서 200도씨 정도의 항색 벽돌입니다 자 미장 벽돌 자 미장 벽돌은 속이 빈 벽돌은 하중 지지면서 유효단면적이 전체 단면적이 50%이 되도록 제어한다 유약밥도 외부에 노출이 되는 표면에 유약 또는 유사한 연료로 용료의 사태로 송사한다 자 점토기야 자 점토기야 여러분들 점토기야 안나옵니다 아시겠죠 뭐 크게 어려운거 없습니다 자 타일 별표 3개 특성 양질의 점토에 강석 장석 납석 규석 도석 등의 분사에 배합한다 타일을 용도에 의해서 분류하면 내장 외장 파트타일 한다 자 내구성이 크고 흡수율이 작으며 경량 내아 향상과 색조의 아름 색자율룸 등의 우수한 특성이 있다 원료 성형 소성 유약도포 소성 이거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타일은 뭐 이런게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자 테라코타 별표 3개 특징 석재 조각물 대신에 사용되는 장식용 점토 소성 제품입니다 자 원료는 고급 점토 도토를 사용해서 거의 흡수율이 없고 색조가 자유로운게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석재보다 가볍고 압축강도는 항암의 2분의 1정도입니다 내아력이 항암보다 좋고 대리석보다 풍화에 강하여 외장이 적당합니다 한계 크기는 0.4에서 0.5 자 재질은 독이 건축물 건축평도로 유사하나 1차 소성으로 시유하여 시유하여 유형을 받는다는 겁니다 재소성하는 건섬이 다르다 자 종류 뭐 토각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에는 점토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점토의 이용 자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 2021년 1월 19일 자 오전 7시 14분입니다 복수함과 읽겠습니다 자 벽돌 제품 벽돌 별표 3개 사이즈 자 190에 90에 57 190에 90에 57 반토마 2호토마 7호토마 이 정도만 하세요 자 벽돌의 품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공주의 벽돌 경량벽돌 별표 3개 점토의 톱밥 목탄가루 등을 공업해서 성향한 벽돌이다 비중이 벽돌 벽돌이 작으며 강도가 작습니다 톱질과 목박기가 가능합니다 방음벽 단일층 보음벽 칸마이득에 사용됩니다 아이고 밥소리가 들립니다 샘 밥하고 있습니다 자 자 내아벽돌 별표 3개 내아식인 것뿐 원료의 내아점토로 성향한 벽돌입니다 내아도가 1500에서 2000도씨의 항색 벽돌입니다 자 다 필요없습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타입 별표 3개 특석 양질의 점토의 장석 납석 규석 도석도 자 내구석이 그 호수의 작으며 경량 내악 형성과 자유로움이 우수한 특징이 있다 자 만드는 순서 원료 성형 소성 위약토포 소성 자 테라코타 별표 3개 석재 조각물 대신에 사용되면 장식용 점토 소성제품입니다 자 원료는 고급 점토 토토를 사용하며 거의 없음 없고 색조의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석재보다 가볍고 압축강도는 하강암의 2분의 1정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선생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맞죠 선생님도 이렇게 선생님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7시 정확하게 16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놀랍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v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